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동사를 하나 배울 건데요 put 그 다음에 one 사람이 나오구요 up to 뭐 뭐 하는데 이렇게 put은 놓는 건데요 up이 나왔으니까 위쪽인 거에요 사람이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채워 올리는 것도 귀까지 이렇게 점점 up to up to 올라가는 거죠 뭐 많은 쪽으로 부축이다 축 축히다 우리말로 축히 다도 있고 부축이 다도 있는데 아무튼 부축이다 이 뜻이에요 부축이다 음 이게 구동사로 이제 그런 뜻 인데요 올려 놓는 거에요 우리가 이제 뭐뭐에 까지 가게 하는 거에요 up to는 다다르는 거에요 거의 우리가 lies to the occasion 그러면은 뭐 위기에 대처하다 뭐 그런 뜻으로도 쓰이죠 adam smiled warmly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well well honey 자기야 얘야 자기 딸이나 뭐 이럴 때 honey라고 많이 부르죠 you know how anya feels anya가 어떻게 느끼는지 알지 how hard i've tried 얼마나 내가 애썼는데 yeah had acknowledged 인정을 한거죠 unable to mask her disappointment 그래갖고 그녀의 실망을 감출 수는 없었다는 거죠 yeah do you think maybe the court would would reconceive if you were married 가정법이에요 예 재혼한다면 재혼한거지 결혼한다면 법원에서도 고려를 다시 해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물은 거죠 anya turned adam 아냐는 adam을 adam을 쳐다보는데 쳐다보는데 그녀의 눈이 스파클링 반짝거렸다는 거죠 did you pull up up이죠 up 자기가 to가 전치사 to니까 동명서 같다는 거죠 저렇게 말하라고 자기가 부칙인겨 not at all darling 자기야 아니지 you know heather 알잖아 well enough 충분히 잘 알잖아 realize that nobody put words into her mouth 누구도 그녀의 입에 말을 넣을 수는 없다는 거 알 정도로 충분히 잘 알잖아 뭐 그렇게 얘기한 거죠 내려가 보죠 그랬더니 absolutely his daughter can call 동의를 한 거죠 물론이죠 and speaking of Boston blue stocking 문학소녀 blue stocking 파란색 양말을 수 있나요 문학소녀는 Boston의 blue stocking의 이론으로서 말하는데 I wanna express my official 내 공식적인 disapproble your unofficial shaking up 판자집 같은 걸 shake 이라고도 얘기해요 shaking up 동거하는 걸 말해요 비공식적으로 당 당신들이 비공식적으로 동거하는 거 내가 공식으로 표현하고 싶어 In fact 사실 I was gonna ask you for a CD player for my birthday 생일 선물로 CD player 사달라고 할 요청이었지만 I will drop that request 나는 그 요구를 drop 철회한다 and settle for a quiet 조용한 웨딩이면 만족해 두 분 결혼하세요 그런 뜻이죠 빈칸 외에 들어갈 단어는 up이죠 pull up to 부측이다 조금 내려가 보죠 blue stocking 문학의 학문을 좋아하는 여자 문학을 좋아하는 애 뭐 이런 거에요 shake 판자집 오두막집 방인데 남과 동거하다 동거하다 이런 뜻을 쓰여 put someone up to in college 격려 말이 너무 좋죠 do something 특히 wrong 잘못된 것을 할 때 그러는 거에요 그래서 부측이다 그러는데 우리말로 부측이다는 이루어지거나 행해지도록 이리저리 둘 수시다에요 근데 축히다는 힘있게 위로 끌어올리다 이 뜻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부측이다 이 뜻으로도 쓰여 축히다 부측히다 축히다 마찬가지에요 she never stole anything 걔 전에는 뭘 훔치실 적이 없어 maybe her friends put her up to it 부추겼을 거야 부모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죠 how do you know he asked me out ask me out 나가자고 데이트 신청하는 거에요 데이트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거야 you put him up to it 그러라고 내가 부추겼지 그런 거죠 no one put me up to it 누구도 그러라고 부추긴 게 아니에요 i just 그냥 정말로 wanted to get a tattoo 문신 새기고 싶었어요 he was old he was old he was young brother 어린 동생에게 playing up to playing planks on other people 다른 사람에게 장난치게 부추긴다 who put you up to drawing the party 그 파티 10개 널 부추긴 거야 누가 2는 전치사니까 동명사가 따라요 put 다음에 사람이 아니고 something이 나올 수 있을 때는 뭐뭐뭐뭐를 올려붙이다 이 뜻이에요 올려붙이다 look 이봐요 i think the easiest way to solve this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쉬운 방법은 to put the matter 그 문제를 up to a vote 투표에 붙이는 거에요 the issue was 수성태로 쓰였죠 put to the committee 위원회에 올려줬지만 they've yet to give us an answer 아직은 답을 내줘야만 한다는 건 아직은 답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 뜻이 되는 거죠 put up to 구동사인데 뭐 쉽죠 개념을 좀 이해하고 하면 이런 구동사는 아주 쉽습니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